유빈이 자랑하던데 게임 잘하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또 특기나 그런 건 또 뭐 있어? 없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? 네 책을 잘 읽어요 만화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야 만화책 읽는 걸 잘 읽어가지고 만화가도 될 수 있고 소설가도 될 수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우리 해외선교위원회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